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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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에서 이사가 있는 이사장에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안 되겠고 총장이 절제한 날에 다 없었습니다. 안녕하자요. 총장에 다 없었죠. 그냥 매일 백무 백무선을 제가 이제 안 했지. 마찬가지로 나갔습니다. 연비에서 내가 소원으로 아멘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자리에 오면 안돼요. 이 앞에 제사탐사를 해야 되는데, 이 자리에 나와놓고 뭐 제사를 보이더래요. 뭐하냐, 저. 아, 그것도 무슨 말이야? 여보세요? 큰일이 안 났다고. 환불해. 이 자리에 오는데, 나 제사탐을. 공물은, 공물은 뭐랬어요? 이 자리에 꾸미세요. 알았어요. 네. 숨어야 돼. 네. 그 내려가거든요. 오늘 이제 그 저기, 스피커가 이대로 안 물어보네. 대단해서 좀 4시에 온다고 내가 가지고 오지도 않으니까. 오. 이 자리에. 요. 피해 놓지 말고 한쪽으로. 저. 내게 여기 제사를 지어야 되거든. 이 앞에서. 제사. 내게 여기 피해가지 않더라도. 오. 오. 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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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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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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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고춧가루 로 북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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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